폭포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중국 광저우에 큰 비가 내리면서 광저우 지하철에 물이 차올라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 5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29일 토요일 중국 광저우에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서 광저우 지하철이 침수이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4월 29일 토요일부터 5월 5일 금요일까지의 중국 기상청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4월 30일 일요일부터 5월 5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상예보는 비 소식이 없었으나 오늘 4월 29일 중국 현지시간 기준 오전 10시가 넘어서면서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광저우 지하철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7월 중순 천년 만에 폭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폭우가 중국 정저우에 내리면서 정저우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지하철에 물이 차올라 12명이 사망하였고 20만 명이 대피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중국 광저우 캔톤페어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기 전시회인 4월 15일을 시작으로 하여 3기 5월 5일에 마무리되는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 전시회인 캔톤페어는 수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현재 광저우에는 중국 전역의 중국인들과 외국 바이어와 셀러들이 모여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광저우에서의 최근에 이러한 계속되는 폭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침수되고 있는 2호선 구간이 잘 처리되어서 안전한 광저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지하철 침수 관련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공장 그리고 상가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는 중국 광저우와 정저우를 경험삼아 본다면 서울시의 간선도로, 골목길 등 하수관로 및 빗물 바디를 집중적으로 준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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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